굳이 말 안 해도 백날 나불댄 글보다 행동으로 환빵을 보여주고 한눈팔 생각조차 못하게 내 머리를 짓긴 피타 시켰죠. 제가 계속 시선이 그쪽으로 가가지고요. 약간 사랑합니다. 고백을 하고 있어요. 아팩 MC 과대 부정만 하다 역시 갈빠르르 안개도 못해 이 바닥에서 웃기도 목표만 I'm the I'm pretty rap star. How do you like it now? 지카사 지가 못쓰는 애들도 제발 빼고 그 리듬을 타는 게 그게 계속 거슬렸어요. 뭐라고 해야 되나. 조금 삐걱 삐걱거리는 느낌? 나는 말하고 싶어요. 랩이나 똑바로 하라고 아니 기분은 좀 나빴어요. 요새 투지에 불타오르면 살고 있어요. 10년의 커리어? 군대국어가선 내 맛을 못 이어? 가진 게 지금 만약에 100이라면 200을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친구랑 나랑 언제 한번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염두를 해두고는 있었어요. 솔직히 타이미언니랑 하고 싶었어요. 언젠가 올 거였는데 올 게 지금 왔고 난 되게 보고 싶어요. 두 사람이 매듭을 짓는 배트를 그냥 멋있게 한번 보여주세요. X도 없는 넌 내게 아무 말도 못해 나 X도 없지 마 다정없이 널 써내 나 피하지 않아 단지 내 코를 막힌 내 랩이 걔네 X를 때려박는 못감 망치 XS 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